안녕하세요. 팔레용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자 팔레용고 민사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7-258 판결입니다. 시청자의 요청이 있어서 2월 1일자인데 이번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팔레용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 2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후순위 담복권자, 여기서는 전세권자였는데 공동저당에 있는 물건에 공정저당 다업의 후순위로 있는 전세권자였습니다. 피고는 공동저당으로 있는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승계인이 피고였고 그 사람의 상고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거 적용 법령이 중요한데 민법 제368조가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공동저당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공동저당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다 함께 묶어서 이제 저당을 잡는 거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을 모두 한꺼번에 일괄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동산만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저당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집니다. 첫 번째가 물상보증이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은 없고 채무자 아닌 사람의 부동산으로만 되어 있는 부동산들을 공동으로 묶어진 경우 이 경우가 하나가 있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다른 물상보증이니까 채무자 아닌 사람의 땅에 묶어져 있는 경우 요기에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어쨌든 이 368조는 그런 저당에 관련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요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368조 제2항에 보면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일부가 먼저 배당하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아무 부동산에서나 다 하고 거기서 채권 전액 가져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늦게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이 의문이 요겁니다. 이 경우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 자료에 대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 480 있죠? 482조가 있는데 일단은 이 368조 2항의 의미가 뭔지 요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시광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상가 15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라는 채무자가 신협으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자기 부동산이 아닌 A의 부동산 15개를 그 등을 설정해 줍니다. 이 15개 중에서 1, 2, 3번 그러니까 3개 3개 상가를 제1부동산이라고 남은 12개를 제2부동산이라고 하죠. 제1부동산에 대해서만 원고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원고가 임찰을 했겠죠. 상가를 임찰하면서 자기 보증금 확보를 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가 나머지 12개를 매수합니다. 매수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그 상태에서 이 피고가 5억 5천만 원을 싹 변제해 버립니다. 다 변제하니까 근접권이 사라지죠. 12개의 부동산이 근접권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물상 보증금은 자기가 채무자가 아닌데 지금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또는 다른 물상 보증금으로부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피고는 5억 5천만 원을 대입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제1부동산 이 상가 이 상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채무자 B라는 사람이 1, 2, 3번 부동산 제1부동산을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채무자가 가져오게 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는 물상 보증인 A가 소유하던 제1부동산이 채무자가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이제 신협으로부터 채권 양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제를 했으니까 저당권을 부기등기를 하니까 경매보험이 어떻게 하냐면 제1부동산 1, 2, 3 그 제1부동산을 경매를 하고 나서 4억 8천이 남으니까 이 4억 8천을 피고한테 다 줍니다. 그리고 원고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배당 2위를 신청을 했고 배당 2위를 하니까 법원이 이거는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가 2억 3천을 가져가는 게 맞다 라고 해서 경정을 했고 대법원이 그게 맞다라고 해서 확인한 겁니다. 타지관계는 이렇게 표로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소유자 A에 1부동산과 2부동산이 있었고 거기에 공정저당으로 예시입니다. 이건 7억은 7억 원의 공정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실제 채무는 6억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전세권을 설정한 거죠. 2억 5천 제1부동산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이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리고 피고는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수인 그러니까 피고가 6억을 다 갚은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경우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동시 배당이 될 때는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두 번째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이 경매됐을 때 이때는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만 경매자도 배당할 때는 어떻게 배분하냐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알아야 이 판례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동시 배당 때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 A의 부동산이 동시 배당되니까 채권은 6억이죠. 그러면 6억은 제1부동산과 제1부동산에 안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부동산은 4억이고 제2부동산은 12억이니까 1대 3이죠. 그래서 공동주당의 안분액은 1부동산에서 1억 5천 2부동산에서 4억 5천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6억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해소하냐면 1부동산 경락대금에서 1억 5천을 가져가고 2부동산 경락대금에서 4억 5천을 가져가서 6억을 다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2부정산은 4억이었으니까 1억 5천을 가져가고 남은 2억 5천을 원고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결국 동시배당이 되면 원고는 2억 5천을 받아갈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1부동산만 경매할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가 문제입니다. 제1부동산 경매할 경우 이 경우에 368조 2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제1부동산만 경매했을 때 채권자는 6억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게 되면 후순위 수비 채권자인 원고 전세권자는 1부동산의 소유자가 2부동산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대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1부동산의 소유자는 1억 5천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을 책임지면 그거는 제1부동산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올 수 있고 그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은 전세권자니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권자인 이 원고는 제1부동산에서 2억 5천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6억을 피고 다 대위변제를 했죠. 대위변제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원고가 먼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제2부동산 경매치 4억 5천만 원을 대위할 수 있는데 자기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제2부동산 대위를 해서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고는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고 제2부동산 소유자가 자기가 변제를 6억을 다 변제를 했지만 제2부동산에서는 다 가져가지 못하고 한 1억 5천만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제1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채무자 소유가 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1부동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소유자 제2부동산에서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는 대위 행사할 채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세권자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제1부동산이 지금 제1부동산이 물상 보증이 소유일 경우에는 원고는 2억 5천만 원을 받아갈 수가 있었는데 제1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일 경우에는 원고는 후순이어서 배당을 못 받게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 제1부정래 소유자가 물상 보증이 소유자 A에서 채무자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상 보증이 소유였는데 나중에 채무자의 소유로 바뀐 경우에 처음부터 처음에 물상 보증이 있는 때로 기준으로 원고가 배당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 제1부정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것을 기준으로 받을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1부동산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원고가 설정한 이후에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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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상 보증이 소유 부동산을 경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정저당의 같은 물상 보증이 소유가 있는 경우에 후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 신협이 제2부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유행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전세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채무자가 물상 보증이 부동산인 경우에 채무자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보증받을 수 없다. 이 사안은 우연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유지가 변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물상 보증이 소유인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면 그 전세권자는 이 소유자가 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에 대유 받을 수 있는 2억 5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2억 5천을 받을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공동저당과 물상부종의 내부 분담 비유라든지 채무자가 결국 최종 책임을 진다는 거 그 다음에 동시 경매가 배당될 때는 어떻게 분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이야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한 번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유사 사례가 있을 때는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는 판례입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경매 실무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시청자 한 분께서 이 판례로 설명해달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건 이겁니다. 물상부종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368조 2조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보호를 못 받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가 처음부터 된 게 아닌 경우에는 종전을 보호받은 것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